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 통파구에 위치한 레슬링클럽 관장님이시자 팀송파의 감독님이신 이현우 관장님 안녕하세요. 생활체육 레슬링클럽 팀송파를 운영하고 있는 레슬링 코치 위원하라고 합니다. 몸 만져봐도 되겠습니까? 네 괜찮습니다. 이런 승모근이나 몸이 굉장히 단단하세요. 레슬링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선수생활은 10년 됐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인분들에게 레슬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배울 기술들이 뭐뭐가 있죠? 오늘 기본적으로 레슬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면 태클 더블 레그 테이크다운 역불리기 파테르라고 하는 상황에서 파테르! 이게 이제 파테르라고 나오는 파테르 중경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특별코치님 모시고 레슬링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겨드랑이 파기라는 몸풀기를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레슬링 코치 김혜진아입니다. 상대와 한쪽 겨드랑이씩 파주실 거예요. 겨드랑이 파인 쪽은 삼두근을 잡고 무릎을 약간 낮추고 중심은 앞으로 리드미컬하게 반대로 반대 겨드랑이를 파줍니다.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거를 좀 빠르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음에 접고 대고 다시 대고 그렇죠. 리듬 리듬 재밌게 잡고 뭐 어떻게 하고 잠깐만요. 이거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같지?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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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иля아來메! 레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미니게임이 있으신지 겨드랑이를 파기한 자세로 무차한Run 1H2 시작받았으시죠. 시작! 안녕하세요. 이거 촬영 도와주는 예위원수입니다. 레슬링 1 정도 1년. 아니 apl inherit 이겼습니다 화이팅! 네 이겼습니다 아.. 아.. 샷! 어.. 다 붙는다 아.. 손 잡으면 돼요? 네 아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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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친구 아니에요? 오케이! 레슨 자극하면서 제일 기본이 되는 정면 태클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손을 상대 어깨에 얹혀주세요 상대가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오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쪽으로 내 양손과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가슴과 머리를 밀착하겠습니다 상대 몸에 그리고 뒷다리가 앞으로 밖으로 힅다운 다음에 형이랑 다리가 동시에 이ży 들어와요 뒷다리는 앞으로 여MP 어! 겨우 IT 오 오케이 파테르 파테레는 상대방 굴리는 반대쪽으로 팔을 많이 넣었어요 이쪽 손은 최대한 짧게 잡아주셔서 내 어깨가 상대방 반대쪽 어깨를 짓누러줄 수 있는 만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머리, 볼을 옆에 상대방 동네에 대주시고 이 다리로 움직이면서 이 팔꿈치로 상대방을 내 목적으로 방금 와주는 거만 그런 상태에서 돌리면서 브릿지 와, 그리고 브릿지!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안 당해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번 수비 해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! 자, 몇 초가 치면 됩니까? 선수 상대로 한 5초만 버텨고 5초! 시작! 왜 줍니까? 왜 줍니까? 5초는 반갑습니다 끝냈습니까? 한번 넘겨보세요! 네! 에이! 에이! 안 됩니까? 하하하하 시작! 손 아파요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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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버틴 가야 될까? 5초 끝났어 오케이! 자, 너무 재밌는데요? 카메라를 보고 유도를 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투기 종목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! 으차! 자, 배! 배? 시각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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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7,1 으아아! 찌야! 으아아! 으아아악! 말 종의 왕이라네 오! 아이 아닌가! 오케이! 시작! 와이еше! 으응! 승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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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분스파링이라고 해서 레슨에서 뒤를 잡으면 점수가 2점이에요 상대 뒤를 잡는다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뒤를 잡는 미니게임식으로 제 가슴을 상대방 어깨에 딱 대고 손으로 양쪽 팔꿈치를 잡고 그래서 시작하면은 저는 상대방 뒤를 잡기 위해서 근데 아랫사람은 다 아랫사람은 돌아주고 저는 반대로 아 오케이 자 시작 그렇죠 그렇죠 와아! 와아! 잘한다! 2 3 4 5 5 오케이! 자,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레슬링을 좀 더 알아봤어요. 처음 해봤거든요. 굉장히 재밌었어요. 지금 땀 흘리면서 경험하고 가거든요. 안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의 경험. 그래서 여러분, 좀 더 몸을 잘 사용하고 싶으시면 필리콘타에 디스캄초 됩니까? 마랑님이랑 말씀하시면 개인상담 들어오세요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송파구에 있는 우리 송파팀 욜로짐이었고요. 마랑이었고 이연우였습니다. 김민수였습니다. 여러분들, 로바! 만약에 제가 기술이 없다면 마랑님한테 진짜로 많이 밀렸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레슬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팀 송파 파이팅! 유튜브로만 보던 분이 제 눈앞에 보셔서 정말 신기하고 저희가 선수끼리도 했잖아요. 근데 그걸 그냥 보시고 카피하시더라고요. 바로. 획득력이라든지 애정도 진짜 남다르거나 많이 느꼈습니다. AAAAA 구독과 좋아요 잃거든요. 그러나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